세계적인 불안 가운데 경기도의 부동산 경기도 어렵긴 마찬가지인데요. 절벽상태인 부동산 거래를 살리기 위해 여야의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도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. 최창승 기자입니다. 지난해 12월 경기도의 부동산 거래는 2만 천여 건. 하지만 올 1월에는 5천여 건까지 줄었습니다. 세수의 40%가 부동산 거래 세금인 경기도는 도정 운영이 어려운 실정.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주택정책 도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. 도는 대안으로 시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취득세 감면기간 연장법안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을 제시했습니다. 이어 주택개발 과잉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. 주택용지는 축소하고 보금자리 시구를 주거 외에 보육이나 문화, 연구 등 복합적 용도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. 무엇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. 새 정부의 첫 작품이 될 부동산 종합대책. 경기도의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져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규추가 주목됩니다. 주 뉴스 플러스 최창순입니다.